군당국이 대북 심리전수단인 최전방지역 확성기를 사흘째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대북 확성기는 오늘 오전 6시부터 방송을 시작해 오후 10시까지 16시간 동안 가동됩니다. 군은 서부, 중부, 동부전선에 배치된 고정식 확성기를 지역에 따라 시간대별로 나눠 매일 릴레이식으로 방송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군당국은 지난 18일 오후부터 어제 새벽까지 이어진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서부전선에 배치된 고정식 대북 확성기 중 일부를 10시간 동안 가동했습니다. 이어 어제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6시간 동안 추가로 대북 확성기를 가동했습니다.